Q. A. M6의 아무래도 저희 교복과 크레디티의 청량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신나고 하우스 펑크, 퓨처펑크 장르로 아주 신나고 화려한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아마 러비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리얼라이즈입니다. 제일 좋아하니까요. 세림이 형이 창작한 안무죠. Come on, give me one, shot, shot, shot. 아무 이름 먼저 불러서? 샷춤, 샷춤, 샷춤. 러비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자기 전에 크래비티 생각 한 번 하고 국방 하세요. 잘 자요. 사랑해. 너무 다 좋지만 러비티가 있는 곳이라면 더 좋습니다. KBS 월드 버츄얼 가요 토텐 많은 편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망고 망고!